안녕하세요. 원더걸스 솜이 함께하는 이번주 10위부터 1위까지 모바일 랭킹 준비 땅! 10위입니다. 저희 원더걸스도 즐겨보는 드라마 태양사 신기의 OST가 순위권에 진입했네요. 완수온 남! 제우워크의 여우피 9위 두남자의 환상적인 흥미 추호의 사랑 더하기 8위 바빌노보다 더 아름다운 그이어들! 소녀시대의 소녀시대가 7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목소리 1위 2위라서 오늘은 새 노래를 공개하신다고 하죠? 빅뱅의 거짓말 5위 사랑해! 원시터 맥뱃의 사랑을 외친다 종민오빠 건강하세요! 콜태 사랑공식 3위 네! 이번주도 원더걸스의 10위와 빅마마의 개방이 1위 경쟁 중인데요. 과연 이번주 1위는 누구일까요? 와! 원더걸스의 10위가 이번주도 1위를 차지했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주 모바일 랭킹도 기대해주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정말 왜 그러세요 소녀시대? 백정씨가 말해주실 거예요. 눈물이 많은 이유